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학교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일고 있죠. 코로나로 중단됐다가 3년 만에 부활한 체육대회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취재진이 학교 한 곳을 찾아가 봤더니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 같았습니다. 특히 처음이자 마지막 체육대회를 맞은 고3 학생들의 심정은 남달랐습니다. 연관희 기자가 체육대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구 해와여고 전교생 750여 명이 모처럼 운동장에 모두 모였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체육대회가 3년 만에 열렸습니다. 1, 2, 3학년이 한 팀이 돼 줄다리기와 개주 등을 하면서 운동장은 학생들의 열기로 달아오릅니다. 그동안 원격 수업을 하느라 학교에서 제대로 볼 수 없었던 선후배들과 함께 환호성을 지르며 체육대회를 만끽합니다. 특히 고3 학생들에게는 의미가 깊은 체육대회입니다. 고3 학생들은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입학해 지금껏 학교 생활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습니다. 사실 여고 와서 진짜 운동에 너무 기대했는데 3학년 돼서 이렇게 해서 너무 좋고요. 맨날 반에서 공부만 하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갑자기 엔돌핀이 막 돌아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오랜만에 여기 초록색 막 있는데 하니까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3년 만에 열리는 체육대회인 만큼 이번 고3 학생들의 준비는 여느 때와는 달랐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소통 단절 그런 걸로 속상한 친구들이 많았는데 물론 아직도 제약은 많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렇게 추진할 수 있어서 조금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운동장 체육대회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거리 유지가 어렵고 함성 응원이 있어 학교장 재량으로 학생들은 마스크를 썼습니다. 새로운 방역 수칙에도 아쉽게도 마스크를 써야 했지만 학생들은 오랜만에 열린 체육대회를 설레하고 마음껏 즐겼습니다. 학생들은 입학 뒤 처음 맞는 체육대회를 소중히 간직하려는 듯 단체 사진을 찍으며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체육대회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즐기고 가려고요. 대구 초중고등학교 여러 곳도 올해 체육대회를 개최했거나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조금씩 학교는 코로나 이후 시대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희입니다.